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사자 2차 예고편 보셨나요? 영화 사자는 격투기 챔피언 용우가 구마사제 안심부를 만나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강력한 악에 맞서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하는데요. 네티즌분들이 재미있는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서 저희가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댓글을 남겨주셨을지 정말 기대되고 궁금한데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 이거 좀 신선한 것 같다. 지금까지 보던 한국 영화랑은 좀 다른 듯? 캐릭터들이 다 살아있는 느낌이랄까? 매력있고 신선해. 빨리 보고 싶잖아? 비주얼도 세련되고 액션 빵빵 터지고 극장에서 보면 난리 날 듯. 이런 영화는 여름에 봐줘야 제맛 아니냐. 약간 쫄면서 봐야 시원해진다. 안성기 배우님이 나오니까 영화의 무게감이 확 사네. 너무 오랜만이잖아요. 저 손에 난 상처 뭐지? 대체 뭐지? 궁금해. 어떻게 기다리지? 이렇게 직접 읽으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지는데요. 많은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공개될 사자의 예고편과 다양한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올 7월에 개봉할 사자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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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